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중한 말씀과 은약의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통역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경례한 의미로 박수 한 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죄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이사야를 끝내고 있죠 이사야는 그 별명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나의 사인이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징조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또 이 사인이라고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대의 표적이라고 외했습니다 징조나 표적이나 영어로 하면 다 사인이죠 나는 이 시대의 유일한 표적이라 그래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징조라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씨가 되게 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의 흐물과 죄악이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리 이사야에서 40장 위에 보면 수많은 축복과 회복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너희가 포로로 갔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도 너희가 답을 가지고 갈 것이라 이걸 가져가라 그런 뜻으로 기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답을 가진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네엘에게 절였으면 다네엘이 왕이지 안 그래요? 왕은 이런저런 정치를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네엘이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다네엘을 통해서 다 했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사실은 다네엘이 그 바벨론의 왕이에요 왕은 네 분이나 바뀌어서 다 죽었잖아요 다네엘은 늘 남아있었어요 왕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왕이죠 그리고 세 친구가 풀무웃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 때 그걸 보고 왕이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이랬잖아요 왜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까 이게 답을 가진 포로다 그 말이죠 이 사이에서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포로가 돼도 사실 왕 된다 그 말이죠 답을 가진 노예가 요셉 아닙니까 애국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왕이에요 우리도 이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네가 포로대도 관계없고 노예대도 관계없어요 네가 오히려 현장을 정복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너는 답 가지고 있으면 너의 인생 정복하게 돼 있어요 관건은 포로냐 노예냐 그게 아니죠 답이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지요 이런 오늘 다시 한번 답 나길 바랍니다 답 가진 자 그게 작품 인생이에요 자 이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 봅니다 죄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사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딱 남기고 있어요 죄는 한 가지라는 말이죠 본문 7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응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뭡니까? 죄 한 게 딱 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계속 섬겼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게 하나님은 능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 한 가지 딱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한 가지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모든 죄는 이 한 가지 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숭배가 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단의 원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보면 원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원죄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깨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단의 원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죽여야 사람이 해방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 눈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눈이 영안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안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쪽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영안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라는 거죠 이 눈을 가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 말이야 모든 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육신 문제가 아니고 이래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 경제 문제 영적 문제였구나 왜 이래 문이 안 열릴까 영적 문제였구나 육신의 질병도 영적 문제였구나 얼마나 중요한 눈입니까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해요 그래 이 눈이 없으면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잡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것을 이유로 잡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유로 잡고 있죠 눈에 보이는 그 이유는요 근본 이유에서 나온 결과에 불과하거든요 나는 돈이 없어 그래 아니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속아서 그래 심지어는 재수가 없어 엄마 얘기에 다 나오죠 그건 근본 이유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걸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근본 이유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가다가 말아요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것들을 이유로 잡고 있으니까 가다가 말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원인을 놔두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결과 이거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고 나면 여기가 끝인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통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안 오고 늘 이것 가지고 살고 있어 여기서 싸우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근본 이유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 해결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해결이 뭡니까? 정복이잖아요 흑암 세력을 박살내고 정복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문제와도 관계없어요 이게 더 큰 정복이에요 문제에 오히려 축복이 얼마든지 와 이게 이제 담난 거잖아요 근본 이유를 깨지 않으냐고는 절대 여기에 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가다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패를 해도 이유를 알면 다음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당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도 끝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본 답이 없기 때문에 근본 이유를 알고 근본 답을 알아야 이 문제를 끝을 내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늘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흑암 세력으로 박살내고 승리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흑암 세력을, 어로가 아니고 몰랐는가 봐요 내가 마련하고 생각하니까 흑암 세력으로 박살내라 했어요 몰라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원인은 사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단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 사단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문제가 영증 문제구나 눈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단이 진짜 원인이구나 눈 열려야 합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사단이 원인이구나 답나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답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 눈이 열리게 하는 답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눈을 뜨게 눈 안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게 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답이에요 사단을 죽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그리스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아야 해요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간에 다 구원 받아야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구원 받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누림이 계속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계속 눈이 열립니다 그래 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은 영적 전쟁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사단이 더 깊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자유하게 되죠 사단은 이미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방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여하튼 최선을 다하여 그 언약 누리면 허감 세력 어느 날 무너지게 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우선 얘기인데 목사가 말해요 이 언약 기도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쓰고 일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완전히 영적으로 초등학교 돼서 쓰기 시작했네 이제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 7년 됐는데요 기도가 깊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아직 24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깊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다른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깊어졌어요 저는 놀라운 일이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 안 가면 24시를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혼자 생각했는데 그 중간 과정으로 저녁에도 한 번 하지 않겠냐 지금 하루에 한 번 빼고 뭐네 저녁에 하고 싶으면 생각이 없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낮에도 하고 싶겠지 안 그래요? 지금은 시간표가 하루에 한 번으로 만족이야 제가 그 정도 시간표 밖에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건 깊어졌어요 여러분 다 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사단이 방해를 하든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딱 두드려 일어선 적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눈 열리면 인생 간단해집니다 이 눈 없으면 복잡해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가지고 왜 그래요? 원인은 이거 하나뿐인데 여기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을 상대를 하려니까 복잡하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남았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 얘기해서 너 죄는 한 가지야 너 죄 꽉 찼잖아 다 알잖아요 그래도 죄는 한 개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간단해야 힘이 있어요 말 많으면 힘이 없어 안 그래요? 복음 전할 때도 간단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딱 힘이 나지요 이런저런 설명 많이 하면 오히려 흔들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딱 답 전달하고 단순하게 답 내고 누리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너 기도라고 거기까지 딱 말해줘야 돼요 그냥 복음만 널 전했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승리 못해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 얘기했어요 복음과 처음 듣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초등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해요 안 그래요? 써보세요 기도가 조금 깊어지고 난 뒤에 뭐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며칠 이걸 못 쓰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영 안 편해가 안 되겠어 그래서 또 쓰기 시작했는데 역시 써야 돼요 나는 써야 합니다 써면서 꼭 꼭 마음에 심어야 돼요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연필 부러져버리고 이래야 돼요 이래 되면 영적 전쟁에 힘이 붙고 답이 바로 보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영적 전쟁에 자동적으로 힘이 붙고 답이 바로 보인다니까 복잡하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 것 다 만나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답 안 나서 그래요 내 그리스도 안 돼서 그래요 한마디로 끝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답 나면 모든 것이 간단해집니다 내 모든 생각 단순해져요 그리고 내 고백 간단해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심겨지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주일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한 날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확실하게 열리고 완전히 답 딱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볼 말씀은 세계보고만 사명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내한테 질문했는데 내가 그거 받았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찾김이 되어졌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방 나라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계속 얘기했다 그 뜻이잖아요 얼마나 그 정교운 마음으로 야야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에 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펄쩍대겠지요 그러나 그건 그들의 착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본래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미국 살리고 남미 끝까지 가야 돼요 대를 이어 주님 모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의 언약 중의 언약이에요 우리 렘넌트 운동에 관련된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단민족 운동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제가 남미 성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인기 목사님 성교사님 그 현장에 거기서 한 평신도하고 목사님들 합해서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집중 훈련했어요 본래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하려 했는데 목사님들 한 6, 70명하고 나머지 평신도 이렇게 모였어요 2박 3일 훈련 후에 그것에 전두학교 한 곳도 문 열고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아주 좋은 현장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다섯 분 가고 일본에서도 이종무 성교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호시아스 목사님 그 다음에 하비에르, 펠리스 목사 이런 분들이 또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한 차 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었어요 거기에 한 렘넌트 한 다섯 명이 함께 왔어요 열 한 다섯, 여섯, 일곱 살 이하 되는 그런 렘넌트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보금에 관심이 많은지 말이야 정말로 사랑스럽더만 우리 렘넌트들도 잘하고 있지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호시아스 목사님이 내한테서 보금을 배웠다고 얘기하니까 내한테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톨루카로 돌아가서 하비에르 목사님 교회에서 펠리스 목사님 안수식을 했습니다 이 벨리스 목사님은 하비에르 목사님의 부목사였는데 독립을 해가지고 치유센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지금 안 보이는데 생기기는 약간 좀 그리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국이야 처음에 이분이 딱 은약 잡고 변화 일어날 때 자기 단임 목사한테 말했다잖아요 그래서 은약을 잡아야 된다면서 그때 단임 목사 하비에르 목사님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요 호시아스 목사님은 참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락방 사역자 13명 세웠어요 13명 중에 대표 또 두 사람 세웠어요 리더지요 그리고 장로도 다섯 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도 다섯 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있을 겁니다 내가하고 둘이 같이 찍은 고등학생 같은 랩런트인데 이 랩런트도 13명 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귀하죠 이외에도 우리 호시아스 목사님한테서 간정을 제가 몇 가지 들었습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주 모습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참 이 은약의 개인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누림의 개인화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호시아스 목사 1등이거든요 오고 난 뒤에 또 카톡이 왔어요 진짜 이 순수 복음을 전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화 확실이 되면요 답납니다 진짜 모든 문제 정복할 수 있어요 정말 인생 정복하고 진짜로 그리스도 누리고 승리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이거 외에는 가치 있는 거 이 땅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던트들 중에서 목사, 성교사, 사모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긁어 죽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바로 누리면요 교회는 무조건 부엉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안 되면 이런 악물고 쓰는 거예요 그걸 못 합니까? 그걸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내 인생의 교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답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목사 전부 다 해요 그런데 꼭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성교사하고 같이 하면 되지 그것을 하는 성교사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것도 딱 하나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돈이 너무 귀중하잖아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복음을 위해 쓰이면 세상에서 최고로 귀환기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내가 기도를 해 그 시간은 이 땅에서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렘넌터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를 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먹는 거 예사로 생각하고 핍박을 받아내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이에요 이 모든 걸 그냥 놔두면 아무 가치 없어요 금이 그래 가치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들고 천국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도로포장지를 말로 가져온나 그랬다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가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죄는 한 가지라고 사단 따라가는 게 그게 죄라 있어요 이거 막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도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면 사단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요 그리스도 누리면 문제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요 와도 필요 없어요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뒤집어 역전시켜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